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10월 11일 보궐선거는 상당히 좀 특별합니다. 기존의 방식하고 좀 다른 방식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주의를 여러분들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까 여러분, 이 선거 사기 세력들이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는 어떻게 여러분들 사기를 쳤는가 하니까 가짜 투표자수도 만들었습니다. 가짜 투표자수 만들었는데 이번 10월 11일 보궐선거처럼 대규모로 가짜 투표자수에 손을 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손을 댄 것 같은데 이번처럼 대규모로 아주 내놓고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통합선거인 명부를 대규모로 여러분들 조작을 해 가지고 가짜 사전 투표자수를 만들어내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럼 기존까지 여러분들 2017년부터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7번의 여러분들 공직선거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소위 전산조작법 선거 사기 세력들이 주로 어떤 방법을 썼는가 하니까 투표자수는 제한되어 있고 그 투표자수 가운데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받은 투표에서 일정 부분을 빼앗고 그거를 더블당하게 더해주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주로 여러분들 조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11일 날 보궐선거는 그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가지고 투표지 불기나 QR코드 같은 걸 거의 쓴 것 같지 않고 메인 서버를 조작해 가지고 통합선거인 명부를 아예 조작을 해서 가짜 사전 투표자수를 부풀린 겁니다. 3만 7천명 정도의 가짜 사전 투표자수를 부풀린 다음에 그걸 전부 다 여러분 누구한테 쏟아줬는가 하니까 바로 더블당 후보한테 쏟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종변기가 이번에 선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이 더블당과 선관위 같지도 않은 대한민국 부정선거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종의 터닝포인트 중요한 변곡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쬐쬐하게 그냥 있는 투표자 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처리하지 않고 뭘 고민할 게 있노 그냥 통합선거인 명부를 보는 놈도 없고 접근할 수 있는 놈도 없으니까 통합선거인 명부에다 가짜를 그냥 들이넣어 가지고 그걸 전부 다 우리 편한테 주게 되면 압승을 할 수 있다. 이걸 이 인간들이 이번에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2023년 총선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꿀꿀이들이 뭐저리들이 그냥 통합선거인 명부를 위 변조해 가지고 가짜 투표자 수를 누가 뭡니까 100명이 투표인지 200명이 투표인지 뭐 사전투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덤북 집어넣은 다음에 그걸 전부 한 표도 여러분들 땅에 떨어지지 않게 전부 뭡니까 더블당 후보한테 주어버린 아주 기념비적인 역사적인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가 여러분들 조금 전에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이번 10월 11일 강서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관내 사전투표하고 거소투표를 합치게 되면 3만 7473표 선거인 명부에 기록되어 있는 선거인 수의 7.49%를 조작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거죠 그죠 가만히 있어 보시죠. 자 이거 보시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간들이 이제 이게 이제 또 새로운 표인데 이거 보시죠 이게 2022년 또 강서구청장 선거입니다. 그리고 2023년 또 보궐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심하고 처음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진교훈을 앞선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처럼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진교훈이 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런 당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뭐를 조작하는가 하니까 a 빼기 b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년이 1년 조금 지났는데 거소선상에서 844명을 여러분 늘린 겁니다. 조작하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에서 여러분들 1년 전에 비해 가지고 4만 1635명을 늘린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본인들이 조작 을 할 수가 없죠 당일이 결정되니까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덜 통이 난 것은 본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당일 투표율이 상당히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의 후보 간 격자가 확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 당일 투표는 자기들이 조작 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제 앞으로 2020년 4.15 총선에서도 이 소위 통합선거인 명부를 위변 조회가 충분하게 뭐죠 가짜 사전투표 자수를 늘려놓을 겁니다. 그리고 피로에 따라서 뭐죠 4만 1635명 이란 투어를 늘린 다음에 이번에는 몇 명을 끌어다 썼습니까 3만 7473명을 끌어다 쓴 겁니다. 그런데 만일 좀 더 화끈하게 이겨야겠다 그렇게 하면 4만 1635명 전부를 뭡니까 징조원이 함께 주게 되면 여기가 4만 천 얼마가 되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고무줄 선거가 되는 겁니다. 통합선거인 명부는 선관위 고위직 빼고는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100명이 있는지 200명이 있는지 300명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껏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의 총선에 이런 식으로 가면 국민의 힘이 대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헌선도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일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의 소위 선거 사기를 기획하는 총책임자 같으면 그냥 2024년 4월 11일 총선에 개헌선을 무너뜨릴 것 같아요. 개헌선을. 개헌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표를 얼마나 여러분들 어디 해야 되냐 역선으로 나가게 되면 몇 퍼센트를 여러분들 선거인수 에서 조작을 하면 되고 몇 표를 조작하면 되는 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국힘당하고는 게임 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국힘당 여러분들 인간들하고는. 여러분들이 4만 1635명을 늘렸지만 전부를 가져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4만 1635명을 여러분들 늘렸지만 전부를 다 가져다 쓰지 않고 3만 7천명만 여러분 가져다 써도 완전히 뭐죠 더불당 후보가 압승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 본인들은 크게 표가 많이 안 날 거다 생각했는데 당일 투표가 여러분들 기대보다 훨씬 더 줄어들면서 완전히 덜통이 나 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방식을 2024년도에 쓸 겁니다. 총선에서. 조작할 수 있는 푸를 통합선거인명부 위 변조를 통해 충분히 늘려놓고 그다음에 필요한 만큼 가져다 쓰는 이런 방식으로 조작을 할 겁니다. 뭐 여러분들 검찰 수사관이 일할 필요가 없는 정도까지 다 찾아낸 겁니다. 도둑놈들이 어떻게 조작을 해 왔는지가 이보다 더 상시하게 나올 수가 합니다. 한 표까지 다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전 투표 투표자 수를 통합선거인 명부를 조작을 해 가지고 4만 1635명을 확보한 다음에 그 가운데 3만 7473 표만 가져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분들 필요하면 여기 8만 명을 늘려 가지고 여기서 뭡니까 8만 명 전부도 다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전국을 석권할 수 있는 거죠. 그래 가지고 2018년도 여러분들 서울 구청장 선거처럼 서초구의 조은희 후보 한 명 제외하고 24명이 여러분 더블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가 여러분 호남 출신들 여러분들 구청장을 21명 정도를 집어넣었잖아요. 그중에 두 명인가가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아마 처갓집이 그러니까 앞으로 출시 하려면 호남에서 나든지 호남에 처갓집이 있든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24명 중에 22명인가 21명이 호남 출신 구청장이 있었던 겁니다. 2018년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끼리끼리 해먹는 겁니다. 그냥 아우도 한자리 하고 형님도 한자리 하고 곡성 출신 강진 출신 뭡니까 한평 출신 그렇게 가 다 해먹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부정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 여러분 10년 20년 30년 가게 되면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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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만세 부르려면 여러분 누구를 수탈해야 됩니까. 그게 끼지 못한 일반 국민들 수탈해야 되는 거죠. 수탈이 딴 게 있습니까.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정책의 이름으로 예 세금을 부과하느라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들은 양심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이 그냥 일당 지배 체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이너서클 그 권력청의 여러분들 가까이 다가서는 사람들은 온갖 혜택을 다 누리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계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집의 아이들은 의과대학도 쉽게 들어갈 수 있고 법과대학도 쉽게 들어갈 수 있고 대학 이름 도 쉽게 들어갈 수 있고 편입학도 쉽게 들어갈 수 있고 심지어 취업도 쉽게 될 수 있겠죠. 그게 여러분 크로니 캡탈리즘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정실 자본주의 연줄 자본주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냥 추락을 하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뭡니까. 지금 뭐 이렇게 손가락질 하고 저 양반 뭐 하려고 저렇게 그냥 고된 일을 하냐 이렇게 하는데 나라가 망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다음에 못합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다음번에 더블당 1당 지배 체제가 되면 2027년 정도 되면 은 그때는 이런 이야기 할 수 없는 거죠. 저도 그때는 나이가 좀 있고 하니까 그냥 전지가 안 하겠습니까 주제를 바꾸든지 교양 프로 책 프로 이렇게 해가서 뭡니까 그냥 신경 안 쓰는 겁니다. 동족들의 죽어나든 말든 간에 이렇게 여러분들 해 먹는 겁니다. 매카디님이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 그 사람들은 돼지 개들이 아무 소리를 못한다는 걸 알고 2024년 총선에 여러분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2화 전문가가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안에 총선에 더블당이 몇 표까지 만들 수 있는지 개원선을 여러분들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다 여러분들 지금 시뮬레이션 에 조사를 하니까 완성되면 여러분 함께 발표하겠습니다. 2024년 총선을 . 몇 달 앞두고 더블당이 얼마를 차지할 거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전투표 없애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인간들이 도독질을 뭐 이름들 아니 공박사 이름 어떻게 이름들 고발이나 고소하겠습니까 도독질 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도독질 해 가지고 이렇게 4만 1635명을 늘리고 그 가운데서 가짜 사전투표 투표장을 찾지 않는 사전투표일의 투표장을 찾지 않는 3만 7473명을 이런 만들어 가지고 전불 뭡니까 더블당 한 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간들이 여러분들 개표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가 여러분 점선까지가 뭡니까 이게 사전투표입니다. 위가 뭡니까 푸른색이 더블당 득표율입니다. 밑이 뭡니까 국힘당 득표율입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부정을.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대에 딱 끝나니까 그다음 뭐가 됩니까 당일투표지 않습니까 당일투표는 접전을 하지 않습니까 득표율을 기준으로 보면 위에 사전투표 개표 당일투표 개표 사전투표 대 당일투표 득표율 그래프 여러분 이 하나만으로 뭡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윤합바지라는 이야기를 안 들으려면 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서울법대에 나온 인간들이 다 입을 담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이 김용빈이 어이 김용빈이 니하고 내하고 내가 7구학분 동기인데 이거 함 봐라 니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니가 이끄는 대한민국의 남조선 선거 하니가 무슨 짓을 했는지 함 봐라 이야기야 이게 남조선 선거관리위원회 가 사전투표를 개표할 때 무슨 짓을 했냐 이게 이걸 여러분들 이렇게 표를 확보로 해가지고 37473표를 모두 다 여러분들 누가 함께 뿌려줬습니까 더블당 진교훈이 함께 뿌려줬으니까 이런 기이한 그래프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공병호를 무슨 민주주의 적이라고 정신나간 인간들이지 민주주의 희망이지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더블당 주도 부정선거가 어떤지 실상은 이거는 그냥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그대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개표일에 투표함을 까니까 65대 30 뭐 1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대로 여러분들 다 방송이 나간 거죠 방송 개표실 따로 방송 따로 나간 겁니다 개표 현장에 크게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투표함을 다 새로 만들어놨다가 다 갈아치웠겠죠 막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게 선거입니까 미친놈들 같으니라고 이게 선거냐고 이재명 씨 한번 봐 이게 선거냐 송영길이 우상호 정청래 박주민이 이상민이 다 봐 너희 이게 선거냐 이게 여러분들 북조선하고 남조선이 뭐가 다르냐 이걸 보고 여러분들 엉검 주춤 엉검 주춤 김기현이 니도 한번 봐 니 서울법대 나왔잖아 윤석열이도 한번 봐라 내가 오늘 쿨하게 하려고 했는데 열이 나는 이 그래프를 보니까 이게 인간들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덟 번째 이렇게 표를 도덕질을 하니까 이래 가지고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어제 여러분 나온 그래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이거는 득표수로 본 거고 이거는 득표율로 본 거고 득표율로 본 것이 훨씬 더 아름답네 득표수도 뭡니까 여기부터 해 가지고 다 조작을 해 가지고 득표수가 민주당이 압승 을 하지 않습니까 사전 득표할 때까지 어제 표 또 이거 봤지 않습니까 이 미친 그래프가 나왔지 않습니까 사전 빼기 당일 차익값 그래프 이런 짓거리를 한 겁니다 이런 짓거리를 하는데 뭐라고 국힘당 내부에 자중한다고 에이 인간들아 남자 자식들이 뭘 그렇게 소심하고 그렇게 비겁해 가지고 국회의원 뱃지가 뭐냐 이야기야 나라가 죽고 사는 고 백성들이 뭡니까 그냥 죽을 판이 됐는 건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계 그래프만 보더라도 그냥 더블당이 무슨 짓을 해 왔는지 김용빈 이 건 선관위가 무슨 짓을 해 왔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딴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너거 이렇게 통합선거인 명부 다 조작해 가지고 37473표를 쑤셔 넣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 죠 참 예 그래도 이 그래프 보시면 참 감동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야 이거는 뭐 완전히 이거는 뭐 아름답다는 표현 대신에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이야기를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이래 가지고 표를 다 쑤셔 넣어 줬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표를 쑤셔 넣어 줬으니까 도덕질한 걸 가지고 뭐죠 다 쑤셔 넣어 가지고 가짜에는 도덕질한 것이 절반 정도 50%가 선관위가 발표한 진교훈의 사전투표특별소에서 뭐가 들어 있습니까 50%는 다 가짜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쑤셔 넣어 줬습니까 김용빈과 노태학이 거는 남조선 선관위 가 여러분들 쑤셔 넣어준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없고 대통령이 한 말씀하지 않는 건 욕을 먹어도 싼 거죠 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해 가지고 뭐 윤 대통령이 좀 살살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제 좀 살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그분 말씀 대로 아이고 나도 뭐 같은 동갑 내기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 뭐 좋은 게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래프를 보니까 열 받는 겁니다 참 이런 세상에 살찌 뭐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선거를 도덕질한 놈들이 권력을 잡고 이렇게 이런 미친 짓을 할 일하고는 어떻게 알았 겠냐 오늘 단 60분만 방송하려고 했는데 바쁘신 분들은 떠나시고 평일에는 조금 줄이고 주말에는 조금 늘리는 방송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결론적으로 먼 거 아니까 강서 보궐의 선거 사기범들의 교훈이란 것은 더블당 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몇 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가 그걸 계산한 다음에 이것에 맞춰서 통합선거인 명부 조작으로 가짜 사전투표 자수를 확보한 겁니다 2024년 총선도 똑같은 방식으로 할 겁니다 선거구별로 몇 표가 필요하노 그 표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통합 선거인 명부를 위변조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 부정이 일상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 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